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모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레버거는요 일단은 니달리랑 명사소로 좀 갈게요 어? 야 이러면은 행운이 삼행운이 됐는데? 야 이거는 못 참지 이거는 못 참지 삼행운은 이걸 어떻게 참아 삼행운을 그냥 삼행운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삼행운 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육행운까지 한번 보면서 가볼게요 집니다 오히려 좋아요 지는 것도 이러면 지금 싸움꾼을 올리고 싶긴 한데 그럼 이자를 못 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싸움꾼을 안 받을게요 어차피 패배로 지금 갈아탔으니까 그냥 브랜드 요술산 하나 올려주고 일단 초밥에서 지금 BF소드로 총검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다리우스한테 오케이 BF소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이러면은 아 근데 지금 3순위이긴 한데 어이 행운 또 나왔어 이러면 아 이거를 총검을 카타를 줄까? 다리우스보다 카타가 제 생각에는 더 안정적이지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리우스 저거 좀 안좋아요 성능이 이번에 좀 버프를 먹긴 했는데 그래도 안좋고 좀 어 제가 그렇게 좋은 유닛이 아니에요 다리우스가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피 2 남았어 아 이거 참 암살자를 하나 받아줄게요 이러다가 막 다리우스 이러다가 막 다리우스 막 행운선 맞추나 그러면 육행을 딱 보면서 오코삼성 하나 띄우면 좋은데 여기랑 만날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안 만났는데 1등 아 안 만나네요 아 여기는 지금 요술사 지금 3마리에 지금 앞라인이 없는 조합이라서 여기 정도는 제가 이기죠 그렇지 야 딱 돌아주면은 카타가 그렇지 이겨야지 좋은데 상정에서 좋은게 나오는데 계속 레버벌 치자 와 행운 몇 페어야 도대체 아니 몇 페어가 나오는거야 행운 난 3행운 다시 받아주고 아 여기랑 만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킨드레드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칼리를 이쪽으로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카타리나가 돌아주기만 하면은 아 못돌겠다 아 이거를 못돌아 아 참 아 이거 돌았으면은 다 묻히고 그러는건데 치감 아이고 카타리나 이송 좋습니다 요술사는 사놓을게요 다음 턴에 요술사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여기는 뭔데 3-2에 지금 와 괜히 1등이 아니구만 아니 3-2에 193성을 두 마리를 띄워놨어 아직도 안 만났는데 이제 다음 턴에 만나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카타리나가 떠버리네 아이참 여기서 돌아 돌았나? 레벨업 쳐주고 지금 이거 요술사를 받아줄게요 요술사를 지금 받고 나무정룡으로 이제 싸움꾼이 어차피 탕겐치로 빠졌으니까 나무정룡까지 딱 받아주면서 완벽하죠? 이깁니다 세주아니를 먹고 아 근데 선바자를 있어야지 세주아니가 먹으면 되게 좋았던 건데 오 이러면 세주아니 먹어야겠다 이러다 갑자기 막 다리우스 애니 카타리나 이렇게 선바자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 나 행운을 안 받고 있었구나 아이고 행운을 안 받았네 아 참 시너지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무정룡 딱 이렇게 넣고 나 자신의 심취에 있었는데 시너지 개잘 챙긴다고 근데 행운이 없었다는 거 지루스를 하나 만들게요 아 저 1등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1등 저거 뭐지? 아 시작하고 1등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지금 뭐야? 크립 전에 만날라 그러네 아 또 여기를 이기더라도 지금 2연승인데 이것도 크립 크립 때 보너스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음모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맘에 안 들어 라이엇 어? 아니 뭐하는 짓이야 얘네 지금 아니 이거 잊을만하면 강매를 하고 있어 계속 이러면은 일단 요술사를 그냥 빼고 지금 싸움꾼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레벨업 쳐놓고 이제 다음 톤에 아 이거 봐 이거 음모가 딱 느껴졌대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만났고 시작하고 저 1등 하지만 이러면 오히려 좋죠 여기에 연승을 내가 끊어버리고 오히려 좋거든요 아 개같은 게임 진짜 무대를 하나 주자 무대를 하나 주고 덤불조끼나 고개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세조안이 이래가지고 내가 세조안이를 못 빼거든 오케이 나이스 레벨업 치고 선봉대나 하나 받을게요 그냥 망토로 하나 먹을게요 장막을 하나 줘야겠다 아 사기 주사위는 혹시 나무를 오코 선받자랑 이렇게 오코 삼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남겨놓을게요 저거는 사기 주사위는 좀 남겨놓고 오케이 세조안이 딱 묶어놓은 다음에 카타리나가 만화를 채워가지고 돌면은 다 죽어버리지 그렇지 여기 이제 이길 때 됐잖아 많이 해먹었잖아 여기 1등 피 100이거든요 지금 연승 지금 한 판도 안 지고 계속 연승 중인데 아 제발 아 아이고 이거를 못 잡았어 아 아이고 야 브라움에다가 니코를 박아서 남성을 띄운다고 오 이 친구 가가네요 가엔을 하나 하고 그리고 고염포 피바라기를 고염포 피바라기를 간다 야 고염포 피바라기로 가자 올라프한테 올라프 각을 같이 보자 아 카타리나 좋았구요 어우 잭스 봐 나이스 아냐아냐 붙이지 말자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하자 그냥 아예 어 아 1등 만났죠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9렙인데 지금 야 아무리 지어 짜내서 삼성작을 했다고 해도 이거를 지면은 게임을 잘못만 들었네 아잇 타싸움꾼을 받을게 일단은 아 일단 오른삼성을 보고 싶은데 이걸 안해봐가지고 오른삼성은 아 카타리나 뜨겠다 참 이쪽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장막 들어갔고 아 근데 카타가 이쪽으로 좀 나야겠다 오른쪽 배치가 더 많은데 지금 그쵸 네 아 카타리나 아무것도 못하고 하지만 이미 9렙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죠 제가 쌈에서 나오는 바이브 레벨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들어가시구요 블루를 먹자 어우 오른 행운을 하나 빼고 오른으로 선봉대로 받고 유캠은 이미 너무 늦었어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어 블루는 아칼리에 줄게요 일단은 좀 아칼리에 써먹다가 이렇게 찍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여기서 돌면은 딱 아 아 아 저버리네 아 아 아 오케이 세트 일단 5코 밸류로 밀고 가면은 네 지금 쓰잘데기 없는 거 굳이 이성 안 만들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리우스도 그냥 팔고 차라리 사싸움꾼 이걸로 보고 오케이 아 아 아 알면서 계속 당해 계속 빼니까 하나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센 애가 아니거든요 여기 정도는 이제 그냥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일단은 이겼고 피관리 피 아꼈고 나이스 그래서 한 번 돌면은 오케이 그렇지 아 스웨인 아니야 아니야 스웨인은 스웨인을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삼성을 보는 게 이게 스웨인이 제가 지금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 아 세트 붙었고 오케이 오른 오른선 받자만 어떻게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징수총 오 징수총이면 일단은 이거 행운을 갈자 행운을 필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일단은 일단 총검이랑 가인이랑 아 주롯을 스웨인한테 주고 징수총을 얘한테 주자 스웨인한테 무대를 어떻게 해줄까 무대랑 블루 무대랑 블루를 아 1등이네 지금 오코로 밀고 가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이제 근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아 돈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좋은데 지금 쓰잘데기 없는 거 다 팔고 그냥 오코로 다 박아버리자 이거랑 보험포 피바라기 보험포 피바라기 무대 블루를 아 이거지 이제 너무 많이 컸죠 제가 뜰어 가지 마시고요 이거 리신한테 줘야겠다 블루 제발 오른선받자 하나만 나오자 제발 오른삼성은 볼 수 있잖아 사기주사위도 있고 오른삼성 보자 아이고 야 이러면은 조금만 참자 오른이 지금 이게 약간 니코 여덟 마리에 쓰는 느낌으로다가 최대한 오른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 사기주사위를 박는 게 유리하겠죠 좀 근데 오른이 얘가 시너지가 나무정령에 선봉대까지 같이 쪄가지고 저거 사기주사위로 이게 너무 많이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올리는데 오른은 그게 좀 미스긴 한데 아 삼성을 볼 수가 있을까 오른한테 사기주사위를 줘가지고 아 돈 나온 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오른이 아이고 안 나왔고 이온을 하나 먹어야겠다 이온을 하나 먹고 그냥 얘 주자 그냥 얘 주자 아이 참 우후 참 오른한테 주자 오른한테 주고 일단은 지금 안 끝나거든요 다음판에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제발 오케이 죽었나 오 야 여기는 와 이걸 이겨 아니 이걸 이긴다고 오 대단한 친구네 여기 지금 댁이 얼마짜리인데 오 역시 팔신성인가 오른 오른 아이고 이게 아닌데 오른을 아 오른을 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아니라니까 아 참 오늘을 하나 더 더 넣고 아 오른 여기는 질 수가 없어 왜 준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냐 너 질 수가 없죠 그냥 말도 안되는 어 아 끝나겠는데 어우 어우 살았다 어우 다행이다 제발 오른 하나만 아니 두마리만 나가지 말고 너는 어 템 나왔네 좋냐 좋냐가 좋냐 겟릿 자 이제 오른 무조건 지금 오른을 봐야 돼요 저는 무조건 오른입니다 오른만 봐 오른 만 봐 오 른 아 아이씨 더 개스레기 카튼 erst 해 아이고 이런 renewed 예 아 아 아 오르니 참 지면 안 될까? 아 내가 너무 세가지고 질 수가 없지 아 오른 아 들어가시고요 아 행운이 행운 선받자가 나왔으면은 이거 니코 딱 두 개만 있었어도 이게 오른 삼성이 된 건데 아 아 까비 네 오른 그치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